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학평 이제 진짜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게 되는. 물론 이제 저와 함께하는 잘 푸는 파이널 모의고사 잘 푸파는 남아있지만 공식적인 모의고사 서울시교육청 공신력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등극허 C453933으로 펼쳐졌듯이 눈여겨볼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답률 제가 말했잖아요. 30%대 20%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번 같은 문항들. 칸트. 이건 이미 기출이 한번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모든 의지를 지닌 존재. 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16번 같은 문항. 16번의 장자. 장자는 분별지. 모든 분별 제거하라고 했던 건 그거 다 적어드렸잖아요. 선악, 대소, 미추, 시비. 그렇지만 인위.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는 참된 암은 있어야 되겠죠. 제시문에 이야기했듯이. 장자가 바보가 아니라 했잖아요. 무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진정한 참된 암. 본성을 지키는 참된 암을 추구한다 했고. 그 다음 13번 같은 문항들. 여러분들. 이황, 이. 이에 따르면 바라는 것은 기. 까다기 리잖아. 리. 원리. 그 선지에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 7번하고 19번. 19번 같은 문항은 맹자고 순자의 려 개념을 모르셨던 분들. 틀린 개념. 틀리신 분들 있고. 그 다음 7번 문항.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큐나스. 1번에 낚여가지고. 내가 이거 맨날 강의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선과 최고선 개념 구분하라고. 강의를 잘 들어야 되니까. 마무리하실 때.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진짜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근데 또 신나게 봤지. 마지막 모의고사 보고 하루 놀아보자.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그러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주체성 있게 여러분들 나가셔야 됩니다. 1번은 사르트르잖아요. 자네가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 있는지를 질문했기에 이렇게 편지 썼다. 인간이 만드는 사물의 경우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칼 같은 경우. 사르트르 이야기했듯이. 사물은 본질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 디자인이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본질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인간은 내 던져졌고. 세상에 피할 수 없게 던져졌고. 그걸 P2라 하잖아요. 김종익도 피할 수 없게 던져졌고. 그 다음 나 자신을 꾀에서 던지는 거죠. 꾀앓기. 기투. 하이데거가 먼저 쓴 표현이기도 하고.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스스로 만들고 갈 분. 사르트르. 요즘 핫하시죠. 이분 노벨 문학상 거부했던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있고. 한강씨. 노벨 문학상 선정에 재미있는 일화들 몇 분 계시잖아요. 사르트르는 거부했는데. 그게 뭐 진짤까. 상금은 달라는 이야기는 했다라는 이야기는 있고. 일본인가. 누구 작가는 노벨 문학상 선정됐다 하니까 몰카 찍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 그래서 핫하신 분이죠. 사르트르. 그럼 1번. 사르트르는 무신론. 그 다음. 이거 이데아는 플라톤이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책임지는 거. 주체적 선택 회피하는 게 불성실이고. 선험적인 도덕법칙은 칸트가 강조하는 거고. 자연의 은둔하며 깨달음을 추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위진 현악자들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여기 3번이 된 겁니다. 2번 보시면 용기나 지혜는 국가의 한 부분에만 있어도 국가를 용기 있는 국가나 지혜는 국가로 만들지만 절제는 국가 전체에 있어야 돼요. 왜? 누가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 누가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통치자.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통치자가 다스릴 것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덕이 절제. 그 시기와 반목하지 않는 덕이죠. 지혜 용기. 그래서 절제란 국가에서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 중에 어느 쪽이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이게 되게 중요하러. 방금 제가 얘기했던. 누가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 일치.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발휘되고 서로 조화를 이룬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다. 이 플라톤의 국가책 읽다 보면 사회계약설이 원래 플라톤 국가책에도 등장이 돼요. 그런 것들 한번 제시문 나오면 재밌긴 하겠네. 1번. 국가와 개인에서 정의 실현에 필요한 덕이 왜 달라.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인데. 지혜 용기 절제의 조화가 정의. 그래서 플라톤한테의 철학자는 어떠한 덕에도 뒤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덕에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절제는 이성에 따라 욕구를 제어하는 기계에 고유한 덕. 절제는 욕구. 욕망에 따른 덕이고. 그걸 잘 다스림. 그 다음 정의인. 정의는 국가의 각 계층이 맡은 발가를 다할 때 실현되는 거. 일반적인 플라톤의 조화에 따른 정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영혼 잘 구분해서 인간의 욕구는 만족할 줄. 도저히 만족할 줄 몰라. 욕구라는 녀석은. 그래서 그걸 가져다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욕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4번도 이미 기출해서.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가 기출 많이 활용하잖아요. 사물의 내제한이 틀렸죠. 이대하는. 이상적 원형이 이대하는데 이대하는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니까. 그 다음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잖아. 정답은 3번. 무사하는 건 무사할 줄 알아야지.